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약간 뒤돌려 차게 하는 느낌인데요. 황황황 황황! 왕밤빵! 이게 어려운데 액자가 나랑 안 어울려. 지노야! 자막 달아줘야 되냐? 본인이 보내주셨습니다. 보내주셨습니다. 수요일 쓰지 않는 걸로? 이거 하나 읽어두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콩디의 발음을 고치기 위해 팽디가 액자 속 사진 속의 그 황황황황황 그걸 읽어주고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완반빵 완반빵을 먼저 읽어주고 발음 좀 또박또박 해달라고 1층 날려주세요 저를 위해서 1층을 날려달라고 저를 위한 것보다 약간 저를 위한 척하면서 약간 뒤돌려차게 하는 느낌인데 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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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완반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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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선보 한건가요? 네 어 선보 한거죠 약간 그래도 뭐 아나운서는 아니니까 네 저도 말이죠 좀 집중하면은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자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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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반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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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는데요 오히려 어려운 왕반빵을 하는데 액자 속 이게 어려운데요 액자가 나랑 안 어울려 액자가 뭔가 전혀 안 맞네요 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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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앞에 이것만 말해볼래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합 액자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제가 말하면서 뭐하고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발음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36년 동안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고질병이자 제가 그냥 평생 가져가야 할 하나의 그냥 미션 같은 느낌이에요 인정하시죠? 네 인정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고 듣다보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말 어쨌든 1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것도 1침이 있는 거예요? 그럼 뭐 제 얘기라 무시하려고 하죠? 아 아니요 자 팽디의 1침 진호야 넌 자막 달아줘야 되냐? 이거는 뭐 아우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? 어?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그냥 여기에 워딩 해놓은 거 그대로 읽었어 작가야 이 워딩 한 거 읽지 말고요 좀 센스 있게 창의적으로 나한테 하는 말인데 어? 아 더워 자막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채팅생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나요? 네 준비됐나요? 네 팽디의 1침 진호야 그냥 조용히 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훌륭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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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그럼 다음 성의가기 전에 저희가 또 노래 노래 태연의 이건 또 DJ가 소희씨가 써 소희씨가 소개 태연 노래 들을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썸띵뉴 유 다행이다 사실 이거 본 다음에 썸띵뉴 어떻게 말하지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